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입니다 두번째 종목은 포캐구요 오늘 일단 시장이 좋았죠 시장 좋았고 어제는 좀 그 공포감을 심어준 그런 모습이었는데 미국 쪽이 또 이제 괜찮은 이슈들이 나와주고 또 시장이 반등턴을 보여주면서 그래 좀 버티나 보다 했는데 시장이 거의 뭐 어제 시가 그 위에까지 다 올려줬기 때문에 아 이거는 그냥 시장이 위쪽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심플하게 볼 수 있는 마음 편하게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여기 영상의 댓글로 링크 달아 드립니다 이거 누르고 포캐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장전에 어떤 또 끼가 넘치는 주도주와 뉴스 정리해가지고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매수가 매도가가 포함된 무료 추천 종목을 VIP 체험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매매해 보셔가지고 포캐는 포캐대로 그냥 홀딩이죠 지금은 뭐 고민할게 있나요 홀딩 하시고 그 홀딩 하시는 동안 저희 종목들을 같이 매매해 보시면 또 계좌에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포캐 주가 1.75% 올랐고요 오늘 뭐 주가가 몇 프로 올랐다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시장이 좋았잖아요 시장이 좋았는데 포캐가 좋았다 전날에 시장이 안 좋았는데 포캐 잘 버텼죠 그 얘기는 지금은 2차전지가 시장이 좋아도 괜찮고 시장이 안 좋아도 괜찮고 양쪽으로 다 딱히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이때부터도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도 몇 번씩 중간에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CPI 뭐 안 좋게 나오면 시장 밀리겠죠 그치만 오히려 2차전지한테는 그게 더 좋을 수가 있다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CPI 좋아가지고 뭐 지수 올라가면은 어차피 뭐 2차전지 애들은 시장 잘 따라가니까 그러면은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렇게도 또 이야기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늘처럼 시장이 올라도 2차전지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오늘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도체 쪽이 크게 눈길을 그렇게 끌만한 종목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3전이 4% 5%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냉정하게 오늘 LG N술이 더 많이 올라갔고 물론 시가총회에게 차이는 있지만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그 주도권을 볼 때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그 주도권이 당장 반도체에서 2차전지로 아니 2차전지에서 반도체로 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최근에 리튬 이슈율을 달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도 그렇고 물론 뭐 패배터리 쪽이 같이 또 연관이 되어가지고 오늘 강세를 보여줬는데 포케한테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 시장 여건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만한 거는 없는 것 같고 오늘 종가가 23만 3천원이죠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 이날 빼고 이날 빼고 최근에 두 번째로 높은 구간이에요 그리고 위쪽으로 23만 5천원인데 요 저항 라인에 또 한번 부딪혔죠 그리고 저가 라인으로는 그냥 딱 봐도 23만원 지지해준 게 눈에 보이죠 일몸 흐름만 봐도 지금 포케가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제도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 드렸지만 지루한 거 오포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심리전이 거의 한 7할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할은 거기에 기술적인 것과 시장 외적인 것, 매크로 환경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하고 매수를 해야겠지만 결국 심리가 이런 것들을 못 버텨내면은 다 말짱 꽝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매매기법을 갖고 있다라고 한들 내 심리가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은 엉뚱한 데서 매도 나가고 매수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 파동들을 볼 때 중간에 지루한 구간들은 몇 달씩 나와요 근데 지금 포케를 되게 좋은 평단으로 보여고 계신 분들 이런 것들을 다 기다리고 버티고 계좌에 진짜 막 수익률이 몇 10% 찍혀있고 100% 찍혀있고 그런 분들은 다 그것들을 감내를 하고 또 버티고 아 이런 흐름은 충분히 내가 기다려도 되겠구나 이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고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수익을 빨리 보고 싶어 하면서 이런 양봉탄에 빨려 들어와가지고 빨리 수익 안 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제가 뭐 권장까진 아니지만 그냥 상한가 나온 종목도 그냥 오히려 상따로 다니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물론 그 확률이 얼마나 될지는 직접 해보셔야 알겠지만 종목에 대한 그 관점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거 그거를 정립을 잘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포지션이 굉장히 좋아지죠 오늘 어쨌든 간에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3만주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 쪽에서 14,000주 근데 오늘 냉정하게 기관 쪽은 금투가 거의 다 매수를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뭐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5거래일만에 매수 전환했다는 거 프로그램 매수가 2만4천주이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매수의 대부분은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키움 쪽 매도 물량이 더 많죠 한 만주 정도 매도가 많이 찍혀있기 때문에 오늘 포케의 포지션은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구간도 괜찮고 23만원 위로 주가를 올려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는 요 구간 23만 5천원 위로 올라가서 시도를 해준다거나 소화를 해준다거나 혹은 종가 라인을 여기에 올려놓으면은 그때는 진짜 이제는 양봉 하나면 신고가로 또 한 번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때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크셨다는 거를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겠죠 수많은 댓글을 보고 그때 그 주주분들이 느끼는 감정들을 가감없이 다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지만 이게 어쨌든 간에 그때도 코멘트 드린 것처럼 요즘에 중대형주들은 한 번 꺾고 가거나 두 번 꺾고 가고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에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없거든요 그냥 차트만 일례로 보여드리면은 이마트 같은 애들 지금 이 구간 넘어가려고 몇 번 도전하다가 지금 한 번 꺾고 두 번 꺾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하면은 뭐 네 번째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머릿속으로 이런 흐름을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신고가 도전하는 거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이거 꺾이면은 손질치고 나갈 거 아니에요 이런 대응은 맞지 않다는 거죠 추세를 지켜주는지 포케도 똑같죠 가격 구간 추세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번 꺾고 두 번 꺾고 세 번 꺾고 가도 결국에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지 않는 이상 회원님들 그 계좌에 포켓 수익률이 올라가진 않을 거고 그게 이제 하루 이틀 내가 일주일 기다렸는데 계속 수익률이 2% 갔다가 0% 갔다가 마이너스 2% 갔다가 이러니까 이제 그걸 못 버티는 건데 지금 포켓은 냉정하게 매도를 할 구간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 줄 거고 그 시도하다가 정말 외국인과 기관들의 합이 잘 맞는다거나 혹은 조금 더 좋은 호재가 나와 준다거나 아니면 진짜 그 실적 관련된 종목들로 시장의 어떤 자금들이 몰려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지루한 거 그거는 포켓은 그냥 애초부터 지루한 종목일 수 있다고 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변동성 있는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 하면은 시가총액 작은 애들로 하시면 되죠 다양하게 포트를 구성해 놓으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대형주도 좋고 중형주도 좋고 소형주들도 좋은 애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포지션을 갖춰 놓으면서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포켓에 대한 그 홀딩을 유지하는 데 도움 많이 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비중 100%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중 몰빵하면은 포켓에다가 만약에 몰빵에다 쳐요 근데 이게 느리지 않습니까 얘가 아직 신고가 도전을 못해줬고 고가 라인을 못 들어줬고 그쵸? 근데 다른 애들 올라가는 거 에코프로 올라가는 거 보고 에코프로빔 올라가는 거 보고 분명히 내가 볼 때 포켓가 더 좋은 기업인 것 같아가지고 매수를 몰빵으로 들어왔는데 죽고 안 움직인다 그때부터 이제 심리적으로 말리는 거죠 그럼 매도하고 제가 그저 게임 가도 댓글이 있었거든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매도하고 갑니다 근데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럼 또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런 자리에서 또 들어와요 근데 또 꺾이잖아요 또 매도하고 딴고 사러 갑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하면 안 되는 행위다 내가 그냥 포켓을 내가 지금 들고 한 달 두 달까지 충분히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관점을 흔들릴 필요는 저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 홀딩 편하게 해도 되는 자리고 비중이랑 비중이 제일 중요해요 결국 비중이 내 심리를 망치는 가장 주된 범인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비중 잘 분배해가지고 다양한 매매하시면은 지금 시장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의미 있는 가격은 맞아요 내일 시가만 뜨거나 혹은 양봉으로 조금만 더 올려주면은 24만원까지도 또 다시 한번 도전해 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렵게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여기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니까 이거 누르고 오셔가지고 포켓이라고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매수가 매도가 같이 안내해 드리는 무료체험 종목들 보내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뭐 오늘 나쁘다라고 할 게 없죠 시장도 좋았고 수급도 좋았고 차트도 좋았고 추세도 잘 지켜주고 있고 액션도 좋고 뭐 부정적인 게 없습니다 심플하게 정리해 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